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차가운 것 같아 맞아 차가운 것 같아 밴본도 더운데 와주셔가지고 자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굿대겠다 이거 사진 촬영 근데 1대를 찍어서 지지와 같이 지지와 왼쪽으로 이동되다 한 번에 헤어스타일을itutional 그녀의 처음에 한 몇 대면 될까요? 너가 있으니까 7대 0 정도 되지 않나? 그래도 상대방 체면이 있으니까 7대 2? 7대 2 정도 해서 끝내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이거 아까 싫어하더라고. 맞쌉. 리얼해. 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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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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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안녕하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리고 시작하면서 굿인가요? 고맙습니다. 님이 합류한 여러분들 사랑해요! 여러분들 고마워요! 무려 열 골이 터진 경기였습니다. 먼저 우리 승자 오늘의 MVP 추자 김재환 선수가 오늘의 MVP 선정이 됐습니다.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일단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약간 도발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승패를 떠나서 함께 해주신 저희 팀 여러분, 상대 팀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오늘 MVP가 보기에 팀에서 제일 고맙고 이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? 가장 예쁜 선수는요. 저희 백지은 감독님이 가장 예쁜 사람 예쁜 분 아니신데 죄송합니다. 좋아요. 자 그러면 오늘 끝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분을 노래 한 소절 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맥주이 기념 Institute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tout ce 수고를 너무 진지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좋아해가지고 뒤졌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찔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우리 윈드 여러분 아역대 풋살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감사한데 이게 MVP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뿌듯해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가수는 가수다 축구보다 이제는 축구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좀 무대에서 좀 무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운좋게 사실 저희 팀 멤버들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 패스를 받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백준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리고 너무 더웠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우리 또 팬 여러분들 같이 응원 큰 소리로 계속해서 해주셔가지고 그 힘 받고 더 이게 개인기 같은 것들 볼 트래핑이나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아이돌 육상대회 풋살 대회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뛰어주신 저희 팀 여러분들 그리고 상대편 여러분들 감독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